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양재물과 비슷한 성분인 수산화 나토륨을 주원료로 하는 세제로 조리기구를 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대전 A초등학교에서 일했던 조리원 B씨는 오븐과 기름때 제거용 세척제인 오븐클리너를 국솥 등을 닦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오븐클리너 구입 내용과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급식실을 운영하는 283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오븐클리너를 적합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.